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 채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을 포함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죠. 대북송금, 뇌물정치자금수수 뭐 이런 건데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건 대북송금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사건이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와 있죠.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박찬대 지금은 원내대표지만 그때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 관계자를 만났고 이화영 부인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방북비용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한 직후입니다. 그걸 뒤집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흔적. 그런데 실제 이화영이 뒤집었죠. 그 진술을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뒤집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이제 6월 7일에 1심 선고를 했는데 9년 6개월. 9년 6개월이 대북송금 부분에 관해서만 9년 6개월이 아니고요. 세 가지 범죄를 다 합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심이 지금 어제 끝난 거고 11월 29일 이달 29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의 2심 과정을 쭉 보고 어제 검찰의 구형 그다음에 변호인 변론 그다음에 이화영 최후변론까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은 2심이죠.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가 난무했다.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소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데 그치지 않고 이화영 측이 그랬다는 겁니다. 재판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변론을 했다. 이화영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치게 위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여 놓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천 4백만 원. 그런데 이 추징금이라는 거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거 이런 부분이 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한거래법 위반. 이게 대북손금이거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본인의 수행비소,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한 그 부분을 합쳐서 또 징역 3년. 이렇게 돼서 합치면 징역 15년 구형을 했는데 1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수사 방향을 바꾸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불을 건넸다는 대납 사실과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보고가 필요해서 이화영을 압박했다. 그래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실하게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화영 역시 자신의 행위들을 되돌아보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찰기회로 삼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행위들을 되돌아보며 이런 부분이 조금 반성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도덕적으로만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하튼 변론을 그런 식으로 했다. 이화영의 최후 변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2년 9월에 구속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북송금 등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3년이 지난 일이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 2019년 5월 김성태를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의 북한 방북 요청을 한다고 경기도 공문 얘기하는 거겠죠. 결제했던 것이 근거가 됐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에서 6만 4천 건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게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북한에 방북 요청을 하는 공문을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김성태 전 회장이 기억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9년 1월 17일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관계자 이화영, 안부수,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만나죠. 거기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신명섭씨가 지금 위중죄로 재판받고 있죠. 거짓말. 사진을 들이밀어도 자기는 김성태가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위중 덩어리다 이화영 재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신명섭이라는 사람은요. 중국 선양에 비행기 타고 갈 때 김성태의 옆자리에 앉아서 갔던 사람이고요. 선양에서 돌아다닐 때 승용차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김성태의 옆자리에. 그런데 김성태가 쌍망을그룹 회장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위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화영이 위중 교사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이화영 최우진술의 내용은 자기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게 근거가 돼서 지금 대북송금 대납 뭐 이 부분이 이제 자기한테 범죄 혐의로 더 씌워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지어낼 수 없는 일관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여기까지 온 거죠. 여하튼 여전히 이화영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우진술에서도 좋죠. 그런데 이런 거는 1심에서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도 또 다른 증거는 없이 그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수가 없다. 2심에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던 이화영이 2심 재판 지금 이제 어제 결심을 했고 11월 29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하는데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변함이 없고 변수가 없다. 어제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그룹 부회장 이 사람이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이 대북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했던 사람이죠. 환치기를 지시하고 또 본인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게 어차피 외국으로 외화, 달러나 이런 것들을 반출하는 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실무적으로 집행한 사람이죠. 김성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도 어저께 본인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는 이 말이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했던 일에 대해 진술을 했는데 매도당해야 하는 거냐 안 했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했던 일, 경험한 일. 같이 잘못한 사람들끼리 공격할 게 뭐가 있나. 그만 멈춰주시고 그만 좀 해달라. 저는 이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이라는 것이요.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뭐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뒷받침이 되고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임직원이 책갈피 같은 데에 달러를 넣어서 그래서 선양으로 운반했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 그 운반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방용철 본인이 선양에 가서 그걸 다 모아서 북한 측에 건넨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했던 일 진술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이 6월 7일에 있었고 그때 9년 6개월 받았죠. 이제 2심이 어제 10월 31일에 결심을 했고 이제 11월 29일에 선고를 하는데 5개월 22일 만에 선고를 하는 겁니다. 뭐 비교적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으로서는 신속하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심 이후에 5년, 5개월 22일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11월 29일이면 28일 남았죠. 아무런 변수도 없다. 그러면 이화영 대북선금 문제에 대한 재판도 변수 없이 2심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이죠. 아마 뭐 2심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중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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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